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캐스트는요.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을 위한 캐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 모평에 선생님 제가 2등급이 목표입니다. 또는 3등급이 목표입니다라는 학생을 위한 내용이니까 이미 1등급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80후반 이상 나오고 있는 학생들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30일 정도 한 달 남았다고 치고 항상 이제 3등급 이하니까 70점대 후반부터 쭉 밑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선생님 저희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점수 분포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듣기가 37점이죠.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요. 6평 점수 정말로 원하는 점수 나오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듣기 공부하세요. 뭐냐면 선생님 저 듣기 거의 다 맞는데요. 듣기를 다 맞았는데도 3등급인 학생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회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입이 해도 되고요.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공부해도 되고 그럼 뭘 해도 되는데 감 떨어지지 않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듣기가 보통 두 개 하나 틀리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일주일에 2회 이상 꼭 하셔야 돼요. 듣기는 한 두 개 정도 3개 정도 틀린 학생이에요. 격일제로 또는 좀 길게 잡아로 일주일에 2회 정도를 듣기 하기 그 다음에 틀린 거 반복적으로 듣기 그 다음에 어휘 몰랐던 거 외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2, 3회를 한 달 동안 하면요. 듣기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듣기에서 점수가 안 틀렸다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다른 문제나 더 맞출 수 있는 거를 쉽게 맞춰낸 겁니다. 그래서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제일 먼저 될 게 듣기를 항상 맞았던 학생이라면 일주일에 한 회 정도 유평에서 실수하지 않게끔 그 다음에 내가 틀린 적이 좀 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해요. 3회 정도의 듣기를 1번 듣기 먼저 한다. 2번 틀린 걸 반복적으로 듣는다. 3번 한 3번 정도. 3번 아 내가 들어놓은데도 모르겠다. 단어 수고 모르는 건 안 계속 외운다예요. 이거 유지하시면 분명히 유평 때는 평상시보다 듣기가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가 정답률 80에서 90% 사이인 아주 많은 학생들이 맞추는 문제 18번 목적, 19번 심경, 그 다음에 25번 도표, 일치, 불일치, 실용문 이 배점이 12점인데 나도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보통 5등급 나온 학생들도요. 여기에 있는 문제 12점을 보통 맞고 들어가요. 그럼 문제가 뭐냐? 여기 있습니다. 중만도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몇 개를 맞춰내는지에 따라서 2, 3, 4등급이 갈리거든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20번 주장, 21번 밑줄은 입학,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의학이라고 하죠. 요지, 주제, 제목, 29번 어법, 30번 어휘, 무관문, 요양문, 장문독회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래 어려워하는 거 1등급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게 빈순사 100점, 20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건데 지금 우리는 3등급 이하의 학생을 위한 캐스트니까 포커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개를 맞춰내는지에 따라서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그래, 이건 나도 평생에 맞추는 거니까 힘 빼자. 듣기 해서 일단 듣기 해서 마이너스 감점 얻게 만들자.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빡세게 나 이거 올릴 수 있을 만큼 공부하자. 오해하지 마세요. 보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광고할 건가 보다. 광고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떡하면 한 달 동안에 올릴 수 있는 설마 할 거니까 볼게요. 유형별 출식 의도 중에서 학생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대의파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주제가 뭐냐 해요. 평균 6개 문장으로 구성되는 게 영어인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번역가로 풀라는 게 아니고요. 19번, 20번, 22번, 23번 요양문은요. 주제가 뭔데? 그럼 이거예요. 영어는 평균 6문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소재, 결론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문을 찾아내면 됩니다. 소재, 주장, 결론 이게 근거 문장이에요. 여기에 있는 걸로만 답을 찾으면 답이 나와요. 이거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힘 빼는 겁니다. 대충 이런 말이구나. 소재, 주장, 결론으로 푸는 거구나. 그럼 30번과 35번이에요. 무감은 어휘, 막연하게 위아래, 위아래가 아니에요. 특히나 3등급 2학생들은 이거 되게 많이 틀리는데요. 무슨 완벽한 번역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소재,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다시 말하면 주제문 찾기 연습이 되면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장문독회 41, 41번은 대입 파악이죠. 출제 의도가 주제가 뭐니예요. 42번은 뭐예요? 어휘죠.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예요. 맨날 똑같아요. 그럼 중난도 유형의 공통점 뭐죠? 거의 다 주제가 뭐니예요. 주제문 찾기 연습이 되면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뭘로 공부하면 되는지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들으셔. 그다음, 밑줄 음입 파악과 빈칸. 물론 선생님 제가 이번 6평은요. 빈칸은 목표가 아니고요. 제가 중난도만 맞출게요. 라고 하신다면 안 보셔도 되지만 빈칸은 똑같습니다. 주제가 뭐니? 하나 더 추가해요. 위아래 관계는 뭐니?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되는 게 수능이지. 번역과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마지막 순삽. 선생님 제 목표는 이래서 괜찮아요. 그럼 지금 안 봐도 돼요. 근데 나중에는 아실 겁니다. 잡종을 다 빼면 보여요. 줄거리상 적절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선생님 저 중난도 맞춰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떡하면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을 해드릴 거랍니다. 자, 할 건데요. 비교적 쉬운 중난도 유형이 있어요. 20번이나 22번 장문도 캐군요. 저도 걱정 안 합니다. 보통 4등급, 5등급 되는 학생들도 거의 안 틀려요. 이 문제를 조금 빨리 빼세요. 빨리 푸는 연습 좀 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이거겠죠. 비교적 3등급 2학생들이 느끼기에 좀 어렵다고 느끼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23번, 24번, 밑줄 입학, 어휘, 무관문, 유형문, 장문도 캐지잖아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주제문 찾기 연습만 되면 되는 건 알겠는데 뭐 하라는 거지? 근거를 통해 답을 구하는 거고요. 해설 강의 보세요. 여러분들 해설 강의요. 공짜는 거 아시죠? 혹시 아세요? 왜 선생님들이 3월, 6월, 9월 수동 보면 돈도 되지 않는데 공짜로 찍을까? 그거를.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자기 제자들 때문에. 우리 제자들, 야, 너들 시험 봤지?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뭐야? 수업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학생들한테 야, 문제 푸는 거 번역과 시험 아닙니다.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옮기는 해석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에 답하는 해석입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해설 강의는 아이디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 공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 강의 들으라고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라고 해설 강의를요. 기본적으로 몇 회? 3회에서 4회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유형을 다 보지 마시고요. 중난도 유형에서 선생님 제가 근거 찾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면 키워드 잡는 걸 배우고 싶습니다. 공짜잖아요.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한테 들 수 있는데 해설 강의 올해 3월 합형 작년 수능, 작년 9평, 작년 6평을 원합니다. 이 정도 해설 강의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공부하는 걸 배웠습니다. 약속합니다. 성적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3등급 2학생들 공통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느낌을 가져야 돼요. 나 듣기 틀리면 안 되는구나. 듣기를 많이 틀리면 내가 다른 문제를 맞춰도 점수가 안 나오는구나. 듣기 공부해야지. 그래,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좀 빨리 푸는 연습하자. 그래, 내가 아직은 빈순 삽은 모르더라도 중난도 유형 물어보는 걸 답할 준비를 하자. 주제문 차는 연습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힘을 넣어야 될 때와 힘을 뺄 때를 알아야 되는구나. 뭘로 해결한다? 제 거 돈 주고 제 거 들하는 게 아니라 해설 강의 듣고 나서 익히세요. 충분히 도움 되니까. 그래서 한 달이면 점수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6평 날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점수에 하루 이틀 푹 쉬기를 원합니다. 꼭 승리하는 6평 되세요. 감사합니다.